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결정적인 약점들이 담긴 작은 단수들도 그냥 무시하고 맙니다. 한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선의를 마냥 믿기만 하면 그냥 좋은 것만 보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차단되고 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경고하는 그런 단서들이나 예고, 증거들이 속속 밝혀질 때도 사랑에 빠진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트럼프 자서전에 담긴 것입니다. 11월 26일자 중앙일보에는 트럼프의 정기작가인 덕웨드가 중앙일보에 특파원 정효식과 가진 인터뷰가 소상하게 실려 있습니다. 긴 인터뷰 가운데서도 제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몇 문장입니다. 그 문장에는 김정은의 속내, 야심, 계획들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은 그런 중요한 단서들을 주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보고 싶은 것만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증거에만 매달리는 확정 편향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정보만을 찾아 헤매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한국인들은 지금의 집권청들은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권력을 내려놓고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가들의 말을 믿지 말고 스스로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은 물론이고 우리 아버지 세대가 거래했듯이 우리 역시 자식들의 앞날에 가시밭길이 되는 그런 선택을 결코 내려서는 안 됩니다. 2019년 1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 위원장으로부터 신서 한동을 받습니다. 정기지표를 위해 방문한 작가 더그에게 트럼프는 마치 보물을 보여주듯이 자랑하듯이 그렇게 문건을 꺼냅니다. 인터뷰에 실린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가 오에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좌진은 반대했지만 책을 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탁을 다합니다. 저는 당신이 그것을 가질 수 없고 기록하거나 사진을 촬영해서도 안 된다고 신신당부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드는 정효식 특파원에게 또렷하게 설명합니다. 웨드의 발언입니다. 김 위원장은 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전하기를 원한다는 열망을 표현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 위원장은 한 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종전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이어 오고 간 서신들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워드는 또 이런 설명을 다한다. 몇 통의 친서를 읽어보니 두 사람이 점점 친밀해져가고 상당히 친해졌다는 것은 분명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는 거의 아버지 같은 뭔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남북한의 종전선언입니다.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친서에서 남북한 종전선언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집요하게 요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그가 원하는 것은 트럼프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가전술책을 다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종전선언을 제초하는 것은 2018년 한반도를 휩쓸었던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평화가 왔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과 같습니다. 정전을 넘어서 종전으로 종전을 넘어서 평화협상으로 이것이 바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절겨 입에 올렸던 말입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종전선언이 뜻하는 것은 2018년 9월 25일 유엔총회 참석자 뉴욕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외교협회 CFRS 열린 위대한 동명으로 평화를 이란 주제의 행사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거치할 과정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는 이런 설명도 더합니다. 종전선언은 유엔군 사령부나 주한미군의 지휘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닙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므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체제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전적으로 김정은의 종전선언에 협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의 상응에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인도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김정은은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종전선언을 얻어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북한의 이 같은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결국 주한미군의 주둔의 불필요성, 주한미군의 철수와 유엔사의 불필요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 차원, 한반도 공산화 전략에서 모든 일들이 추진되어 왔음을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친설을 통해서 설득해가지고 종전선언을 얻은 다음 주한미군 철수를 기정사실화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문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음을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적의 위장평화에 놀아나는 것은 곧바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국민들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노예로 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